하고 마지막을 함께 읽습니다. 래위기 11장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고투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느 것이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 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 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 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은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은 가증한 즉 먹지 못할지니 그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내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 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어제 먹을 수 있는 정한 동물과 또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부정한 것들, 먹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 말씀을 보면 부정한 동물이나 길 짐승의 죽은 시체, 사체를 만짐으로 부정하여 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선 이 부정한 동물이 무엇인지 또 길 짐승, 그 땅에 기는 짐승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이 부정한 동물의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니거나 굽이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부정한 동물이 되겠죠. 그것의 주검은 부정해서 그런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하여 진다. 말씀하십니다. 대부분 이 주검을 만지면 부정해진다. 24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주검을 만지면 전열까지 부정할 것이다. 26절에도 주검은 단에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다. 또 31절에도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전열까지 부정할 것이다. 부정한 동물, 부정한 길 짐승들의 그 사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여기 보면 이 길 짐승들 중에서 기어다니는 것들이 이제 나무나 이런 어디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있다가 죽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딘가에 떨어지면 그릇 같은데 떨어지면 떨어져서 접촉하는 것도 그것도 부정하게 됩니다. 닿으면 부정해지는 거죠. 36절 같은 보면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 부정한 동물과 길 짐승의 죽은 사체가 부정한데 그것의 접촉을 통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부정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전염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한 것을 만짐으로 접촉함으로 만지게 되는 사람 또 그것이 어딘가에 떨어졌을 때 떨어지게 된 물건 뭐 축축한 곳에 닿았을 때의 그 모든 닿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은 다 부정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마음에 떠올랐던 것 사실 우리 여기 나오는 것들을 잘 보면 우리 어디서 이렇게 만나기 어려운 것들이죠. 이 뭐 부정한 동물이나 길 짐승이나 자주 볼 수가 없는 우리 삶 속에서는 잘 볼 수가 없는 그런 건데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희보다는 더 많이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었을 그런 환경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어떤 이 부정한 동물과 길 짐승의 사체를 만짐으로 부정해지는 것에 대해서 접촉을 통한 이 부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저는 이 전염성을 갖고 있는 부정함이 마치 죄의 전염성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죄도 전염성이 있죠. 죄가 전염성이 있어서 그것과 가까이 하게 되고 그것에 부딪히게 되면 만나게 되면 그 죄의 더러움이 우리들을 더럽게 만드는 것 부정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전염성에서 부정하게 되는 것에서 우리를 구별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먼저는 가까이 하면 안 되겠죠. 피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성에서 바울사도가 권면하면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은 청년의 정욕을 싸워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 마음에 좀 담기를 원합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죄와 싸움을 싸워야 될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죄의 특성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죄의 전염성에 대해서 우리 인지하고 분명히 피하고 또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음을 우리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기 접촉을 통한 부정을 어떻게 하면 다시 정하게 할 수 있는가 씻어야 되는 거죠. 28절을 보면 주검을 만지게 되면 부정하니까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아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여 지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그 접촉을 통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옷을 빨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32절을 보면 그릇들이었던 것 같은데 32절을 보면 물에 담그라 말씀합니다.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든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옷을 빨아든지 물에 담그든지 이거 다 씻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씻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질그릇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닿았을 때 깨뜨려 버렸죠. 화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화덕이든지 화로든지 부정하여 졌을 때는 깨뜨려 버려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물에 담그면 이게 좀 상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저는 이 말씀이 부정하게 된 것을 씻어야 되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회개의 삶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 우리가 일생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면서 매일매일 씻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또 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매일 아침 오늘 새벽기도 나오실 때도 얼굴 이렇게 물로 씻고 그리고 나오셨죠. 또 하루에 한 번 꼭 하루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꼭 우리가 샤워하고 또 목욕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된 모습들 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꼭 돌아보고 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말씀 목상하면서 나누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 상황이 우리가 부정하게 된다 이것을 접촉을 통해서 부정하게 된다라는 이 방식의 원리에는 우리가 거룩하게 된 사람이구나라는 원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이상한가요? 우리가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요 정하기 때문에, 클린하기 때문에, 언클린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 부정한 것들을 만졌을 때 우리가 접촉을 통해서 부정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깨끗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우리 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미 하셨다라는 사실 우리를 구별되어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정을 하게 될 수 있고 또 그것을 피해야 되고 또 때로는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것. 오늘 말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아야 되고 또 싸워야 되고 피해야 되고 또 부정하게 되었을 때 씻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또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때에 우리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더러운 것과 이 죄와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더러워졌을 때 씻는 것처럼 이 죄에 대해서도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거룩한 성도의 삶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구별된 성도의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죄값을 감당하시고 또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되어 깨끗하게 하셨으니 우리 이 죄와의 싸움도 죄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또 피하고 또 싸우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에 거룩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구별하셨기에 구별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 우리를 붙드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주님 말씀 먼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